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매출 25조 5,986억 원, 영업이익 1조 2,13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각각 43%,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2%, 213% 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제너럴모터스 합작사 1기 공장 가동 본격화와 전력망 ESS 판매 확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해 판가 연동 확대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글로벌 생산 공장 증설과 북미 지역 중심의 판매 확대 전략으로 연 매출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